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바로 닫아야 돼 너무 골치지마 같이 해봐 어? 대단해 같이 해봐 어? 어? 아팠다 이거 왜이렇게 꼭 불러주지 말고 정체를 많이 서라 상체를 안 낸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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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짓이야 어? 그렇지 원래 안 꺼고까지 보여주고 라이트웍을 그려야지 라이트웍이 비는데 상대가 들어가면서 라이트웍을 그려야 될거에요 빡! 안 낸 소리 그러나 너무 빠지려고 하지마 그렇지 그렇지 너무 빠지려고 하지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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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려고 하지마 빠지려고 하지마 빠지려고 하지마 어퍼 그렇지 어 좋아 그렇지 빠지려고 하지마 빠지려고 하지마 같이 하려구 같이 하려구 같이 하려구 같이 하려구 같이 하려구 같이 하려구 라이트웍을 그려야구 라이트웍을 그려야지 다시 하려구 짧게 짧게 밑에도 가야구 너무 비용하지마 빡! 그렇지 라이트웍이 잘 만들어 라이트웍을 그려야구 대원아 자세히요 대원단 생각하고 그렇지 상처만 있으란 말이야 좋아 그렇지 잘 지켜 그렇지 많이 지켜야돼 그렇지 밀은 타고 그렇지 같이 쳐 밀어가지고 밀어가지고 안 돼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그게 바로 빡! 짧게 그래야지 그래 좋아 빡! 그 움직여야지 상처만 움직이면 되잖아 짧게 받으시고 움직이고 어깨 구금만 더 그렇지 다시 다시 빠지지마 오픈 무릎 무릎 그렇지 다시 크다 짧게 팔꿈치만 들으면 된다 허리 돌려 그렇지 그렇지 빡! 형님 멀리 있잖아 됐다 왔다 못 찍으시라고 괜찮다 괜찮다 이 분이다 그대로 해 해 다시 팔 딱 지키고 리르트 안들어서 팔 잘 들어서 리르트 안들어서 그렇지 마지막 라운드다 이건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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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들어가 상처 뭔가 만들었고 문 돌아놔야지 세트 될게 세트 될게 세트 될게 세트 될게 세트 될게 들어 괜찮아 많이 맞아도 괜찮아 분량해 알겠어? 박사 백운동이라고 해야 돼 그렇지 들어가 계속 밀어 밀어 내 손 나가 계속 2분밖에 안 나왔어 손 많이 내 손 계속 내 계속 내 손 계속 계속 내 계속 계속 해봐 다시 계속 계속 세게 안 쓰여도 돼 계속 쳐 계속 쳐 고구마 안 들어오고 빨리 내가 얼마 안 남았어 손 계속 내 다시 계속 손 계속 내라고 그냥 이렇게 안 남아 계속 계속 놀아 가만히 천천히 한창 너무 삼성 야 10초다 같이 밀어 같이 밀어봐라 둘이 더 맞추고 좋아 괜찮아 계속해 괜찮아 그렇지 계속해 야 아 야 야 불안해 박수 짧게 빨리 칠어 같이 칠어 같이 짧게 10초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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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 더 5초 5초 3 박수 아 어 오! 오! 오!